빨리 먹기로 꾸네. 자. 그럼 이제 민호가 스케줄 가야 되니까 민호가 먼저. 이게 우렁인데 우렁 초무침이라고 해야 되잖아. 초무침 맞아. 당근이랑. 이거 좋아하나? 1등이다. 호박. 아 한식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아하겠네 이런 거는. 입맛 싹 그냥 입맛이. 고추장무침을 했어 초고추장무침. 이렇게 이제 입먹으니까 입맛이 싹 들어오지. 와 대박. 지금 얘네들이 배고프대 그랬고. 맞아요. 드라마도 촬영하러 가려면 많이 먹어요. 그러고 차가차는 인상적이었던 걸 먹게 하죠. 이러면 빨리 먹여. 근데 이 이거 뭐죠? 우렁?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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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 맛이 되게 특이해요. 그렇지. 형아지. 초무침. 약간 뭔가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희끄만한 입맛을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살게 해주신다고. 근데 되게 많네요. 감자튀님도 있고요. 여기 태민님도 겨워 태민이 젓갈테도 지금. 콩 긁고 있었어. 아니 태민님도 겨워. 민호가 지금 까야 되니까. 태민님도 바로 까부자 이거로. 바로. 이거는 이제 우리 김치다 이래가지고. 김치 많이. 얘네 지금 배고파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밥을 넣어. 그렇지. 밥까지 넣었어. 그렇지. 고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고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고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약간 낯가챘어. 형아. 장난 아닌데. 어때요? 형아. 진짜 부드럽고. 응. 맛있다. 향이 막. 올라와? 맛있어 이거랑 진짜.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어. 자. 밥이. 야 이게 강호동 입에 들어갈 사이즈인데. 형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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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이게 돼지고기인데. 팡남자 같은 거지. 돼지고기인데.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퍽퍽할 수 있는데 완전 부드러워요. 완전 부드럽다니까. 부드럽죠. 어 두꺼운데 진짜 부드러워요. 조윤이 조윤이 고기 먹었어? 조윤이 고기 안 먹었어. 야 밥 줘 인마. 근데 이게 약간. 밥을. 싸기가 힘들어 이게. 이게 아무나 싸 수 있는데. 진짜 안 힘들어. 근데 좀 이따가 또 먹을 거야 그냥 밥은. 제대로 먹을 거야.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흥망이 그냥. 흥망이 그냥. 이렇게 맛보고 있는 시간 맞죠. 되게 맛있다. 되게 편가워.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치킨 먹어야지. 이게 오늘 밥도 좀 먹겠습니다. 야채랑 먹어봐 야채랑. 그냥 한 입 먹으면 돼. 새우랑. 이거 완전히.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지. 이거 먹어봐. 대박이다 이거. 이게 1등 했어 우리. 이거 장사야 했어요. 진짜로. 내가 먼저 팔 거야. 좋아 이거. 야 밥 파와라 거기서. 걔는 여기서 끝날 것 같아. 간도가 딱 좋아. 딱 이 스타일이야. 기범이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매운 닭발 소스가 들어갑니다. 아 맞아 맞아. 불닭. 불닭소스. 여기에 딴 자탕 먹으면 안 돼? 여기에 딴 자탕 먹으면 안 돼? 원래. 아 참. 이 감자 덩어리에서 기가 막힌 거야. 아까부터 이게 먹고 있어. 어. 들깨가 안 들어가고. 퓨전이시네요. 오늘의 유럽 퓨전이야. 아 그래요? 이트리 퓨전이에요. 야 고기랑 먹어봐. 감자. 감자탕 고기. 왜? 광복음악을. 됐어? 야 이것도 표정이네. 그러니까. 아. 한 가지를 좋아하시지 않았나 봐. 아니 이게. 저도 감자탕 좋아하거든요. 약간 해장국을 좋아하는데. 드릴 때만 빠지고. 해장국 그 시원한 맛에. 약간 성향의 그. 신선함이 섞여있어요. 진짜.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이 멘트를 하셔야죠. 계속 김정남의. 김정남 리액션만 놔. 지금 김정남 씨 좋아하겠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저 이 두 개 대박인 것 같아요. 무슨 타인 음식 같아요. 진짜 맛있어. 빨리 먹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래 갖고 와서 좀 끓여. 우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다. 진짜 맛있어. 빨리 먹자. 야 맛봤어. 야 끓였지 끓였지 끓였지. 바로 먹자. 끓였지. 야 밥을 먹으면서 너무 작았다.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밥 아파. 얘도 먹어. 이거 뭐예요. 왜냐면 이거 촬영 전에 못 먹거든. 부부 같아. 쉽지 않고 드시면. 이거 진짜 맛있어. 니네 굶었어? 그래 이모님께서. 아무리 오늘 저녁 먹는데. 자 이제 그만. 두 공기째요. 이제 우리 거실로 가서.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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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기사난다. SM 과연 사인이 어떻게 닿은가. 이제 기도에요.